41.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설탕은 당질의 분류 중 어디에 속하는가? 1. 다당류 2. 이당류 3. 삼당류 4. 단당류 정답은 2. 이당류 42. 가장 효율이 좋은 후드의 형태는 1. 폐쇄형 2. 일반 개방형 3. 삼방 개방형 4. 사방 개방형 정답은 4. 사방 개방형 43. 제품 원가 계산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1. 제조간접비 배분 기준을 다양하게 적용한다 2. 노무비중 직접 노무원가의 비중을 감소시킨다 3. 제조간접비를 동질적인 집합으로 세분하여 구성한다 4. 재료비중 직접 재료원가의 비중을 증가시킨다 4. 생선을 조리할 때 생선의 냄새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재료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식초 2. 설탕 3. 된장 4. 우유 정답은 2. 설탕 45. 주방설비구역 가운데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설비해야 하는 곳은 물을 많이 사용함으로 급배수 시설이 잘 되어야 한다 흙이나 오물, 쓰레기 등의 처리가 용이해야 한다 냉장 보관 시설이 잘 되어야 한다 1. 야채 과일 처리 구역 2. 육류 처리 구역 3. 가열 조리 구역 4. 식기세척 구역 정답은 1. 야채 과일 처리 구역 46. 식품 조리의 목적으로 부적합한 것은 1. 식욕 증진 2.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변화 3. 영양소의 함량 증가 4. 풍미 양상 정답은 3. 영양소의 함량 증가 47. 조리에 사용하는 냉동식품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비교적 신선한 풍미가 유지된다 2. 저장 중 영양가 손실이 적다 3.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다 4.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정답은 4.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48. 조리의 기본 조작 중 다음의 특성에 해당되는 것은 표면적이 커짐으로 가열할 때 열의 전도가 좋아지고 조미료 침투도 잘 되나 영양소에 손실이 많다 1. 썰기 2. 씻기 3. 분리기 4. 누르기 정답은 1. 썰기 49. 냉동설비에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중 맞게 설명된 것은 1. 해동시킨 후 사용하고 남은 것은 다시 냉동 보관하도록 한다 2. 액체류의 식품을 냉동시킬 때는 용기를 꽉 채우지 않도록 한다 3. 어육류의 냉동 보관 시에는 냉기가 들어갈 수 있게 밀폐시키지 않도록 한다 4. 냉동실의 제설 작업 시에는 더운 물을 사용하여 단시간의 서리를 제거하도록 한다 정답은 2. 액체류의 식품을 냉동시킬 때는 용기를 꽉 채우지 않도록 한다 50. 공유 중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고 무기질과 비타민 비군도 많이 함유한 것은 1. 귀리 2. 보리 3. 호밀 4. 쌀 정답은 1. 귀리 51. 공중보건의 사업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1. 보건교육 2. 개인의료 3. 보건행정 4. 모자보건 정답은 2. 개인의료 52. 작업장의 부적당한 조명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1. 열경련 2. 안정피로 3. 가성근시 4. 재해발생의 원인 정답은 1. 열경련 53. 전염병의 전염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보균자 2. 매개곤충 3. 환자 4. 일광 정답은 4. 일광 54. 다은중 공통매개체가 아닌 것은 1. 우유 2. 파리 3. 공기 4. 물 5. 집단감염이 잘되며 항문 부위에 소양증이 있는 기생충증은 1. 간흡충 2. 회충 3. 요충 4. 구충 5. 사상충증의 매개체가 되는 것은 1. 참진드기 2. 좀진드기 3. 모기 4. 파리 정답은 3. 모기 57. 환경오염에서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1. 연기에 배출 시 색과 투명도를 조사하는 도표를 말한다 2. 물을 정화하기 위한 여가법 중에 하나이다 3. 공기 중에 입자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의 검체를 취하여 오염의 질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은 4. 환경오염의 검체를 취하여 오염의 질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8. 다은중 공해의 발생 원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은 1. 인구의 증가 2. 화산의 폭발 3. 산업의 발달 4. 물질 소비의 증가 정답은 2. 화산의 폭발 59. 공기 중에 먼지가 많으면 어떤 건강장애를 일으키는가 1. 진폐증 2. 물열 3. 저산소증 4. 군집독 정답은 1. 진폐증 60. 수영장 물의 수질 등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가 1. 물의 온도 2.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3. 대장균군수 4. 화학적 산소 요구량 정답은 3. 대장균군수 3. 대장균군수 3. 대장균군수